더 스타 카드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네요. 그렇다면 전반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는 알 것 같네요. 일단 카드가 생긴 모습은 약간 템퍼런스 카드와 비슷하네요. 왼쪽 아래에는 샘물이 있고 오른쪽과 뒤쪽으로 펼쳐진 땅들 그리고 물과 땅에 각각 한 발을 디딘 채로 양손에 그릇을 들고 있는 한 사람 물론 물이 흐르는 방향이 좀 다르기는 합니다. 이 사람은 템퍼런스에서와는 달리 흰옷으로 자신을 가리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젊음과 아름다움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네요. 희망이라는 것은 삶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고 영원한 아름다움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임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전체적으로 쓰인 색깔을 보면 이게 꽤 정적인 카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늘색의 배경, 하늘색의 물, 그리고 화려하지 않은 연두색의 초원과 밝은 노란색의 별 앞에서 하늘색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움직임을 나타내곤 하는 색깔이라고 했었던가요? 마찬가지로 이 카드도 역시 무언가 행동하는 것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순히 저 하늘에 떠있는 노란색의 별과 같이 가능성으로 가득 차있는 꿈을 나타낼 따름입니다. 저 하늘에는 커다란 노란색 별도 있지만 작은 별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사람이 꿈을 단 한 가지만 가지고 있으라는 법은 없겠죠? 우리에게는 수많은 꿈이 있고 하나의 꿈이 이루어지면 또 다른 꿈이 또다시 태어나는 끊임없는 희망의 본질을 나타내는 것이 아닐까요? 하늘색으로 가득 찬 물은 사람의 생각 혹은 무의식을 나타내곤 합니다. 반면에 연두빛 초원은 행동과 의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양쪽을 서로 연결하는 카드가 템퍼런스였다면 이 카드는 그 양쪽을 모두 축복하고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카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을 붓는다는 행위는 기독교에서 흔히 말하는 세례를 상징하니까 말이죠. 내가 가진 꿈이 있다면 그것을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내 마음과 행동을 함께 다시 일깨우라는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카드를 들여다보면 재미있게도 붉은색이 없네요. 그나마 불그스레한 것은 두 개의 그릇과 우리의 별을 바라보고 날개를 펴고 앉아있는 한 마리의 새 뿐 이 그릇에서 나오는 물은 우리에게 더 깊은 생각을 주고 새는 우리가 사는 땅과 더 높은 세상을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이 카드가 직접적인 행동을 보여주기보다는 우리의 내면 세계에 더 깊은 곳을 나타내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네요. 우리의 꿈을 향한 약간의 도움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결국 그 희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런 운에 맡기지 않고 스스로 노력해야 할 겁니다. 그렇지만 조그마한 희망 하나가 큰 차이를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